안녕하세요 턱턱 이시영입니다 오늘도 한자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길바사와 바다포도 구워먹는 치즈랑 뭐 오추장이랑 여러가지 향료로 섞어먹는 팽이버섯 요리 먹어볼께요 턱이 깨끗이 있었어요 모두 스마일 스마일 하세요 뭔가 살짝 매콤한데 되게 맛있어요 턱이 깨끗이 안에 육즙이 오알칼로 훔쳐요 비비에요 요요요요요요 끼바사 배고파 배고파 쫄깃 clairement 멘탈 건물 연고 턱 흐읍 껍 턱 춥 회사 맛있어요 홈발 바다 포도 초코추장 호도코독해서 식감도 최고 이 버섯 요리 먹을게요 너무 맛있는데요? 초코추장 너무 맛있다 맵이밭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진짜 곱게 쓰세요 구워먹는 치즈 해박유 구워먹는 치즈 먹어볼게요 좀 많이 굳었어요 너무 굳어서 딱딱해요 똑같은 치즈 그리고 지금unte즈 구워먹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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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먹어보.. 해먹어 드세요 그러면 자! 은연아 여기까지 하이버 그러면 은연아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공기다 띠아 그러면 안녕